기후위기를 시민들은 의식을 가지고 실천하는 데 있으며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. 이엠은 유용한 미생물들이 서로 모여져 있는 미생물입니다. 미생물과 황토, 흙이랑 섞어서 주먹 크기만 하게 만들어서 보통 한 보름 정도 발효를 시킵니다. 그 곰팡이가 피어난 것을 하천에 던져주면 녹으면서 수질정화, 악취제거 이런 활동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엠 흙공 던지기를 하천에 매번 하고 있고요. 동시에 힘차게 한 번 던져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! 지구야! 흙공 던지러 한 세 번째 왔거든요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던질 때마다 참여하고 싶고 또 뭔가 감사함도 느꼈고 내가 지구를 위해서 이렇게 뭔가 한 발짝 다가갈 수 있다는 게 되게 좋았습니다. 흙공 던지기